아마도 여기 있는 이 사람이랑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혹시 닮음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 여기 각이 서로... 길이는 여기는 9. 여기는 12. 여기는 8. 여기는 6인데 어디보자. 3 대 4. 3 대 4. 이렇게 되네요. 3 대 4. 이해가 될까? 네. 네. 그럼 A씨의 길이 모르지만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A씨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여기와 대응인 곳이 이쪽이니까 6대 동그라미는 9대 동그라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네. 여기 길이가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쉽지 알지? 아 여기 뭐가 또 있네? A, E, B, E, E, B. 아 여기도 똑같구나. 그럼 여기도 6이겠네. 됐다. 네. 아 네. 문제를 읽고 여기 안 나와 있는 정보를 알아내서 한번 구해봅시다.